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어의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문장의 기본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술어의 자리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나뉘어지는데요. 서술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은 형용사화가 있고요. 두번째 동사, 세번째 조어와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명사가 있는데 일부 명사에 한해서 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가 왔을 때는 문장의 종류가 이름이 형용사술어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용사가 서술어의 자리에 오는 문장이라고 해서 형용사술어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번째 동사가 서술어의 자리에 왔을 때는 동사술어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사가 서술어의 자리에 온 문장이라고 해서 동사술어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째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서술어의 자리에 왔을 때 주술술어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가 서술어의 자리에 오는 문장 그래서 주술술어문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명사 왔을 때인데 명사술어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사가 서술어의 자리에 온 문장에서 명사술어문 오늘은 형용사술어문, 형용사가 서술어의 자리에 온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술어문은 주어하고 서술어로 되어 있는 기본 문장에서 서술어의 자리에 형용사, 서술어의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형용사술어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형상이나 성질 또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용사술어문의 해석은 주어는 어떠어떠하다 해서 주어는 형용사하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술어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형용사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동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형용사 앞에 부사가 와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주 오는 부사로는 부정부사와 그 다음에 정도부사가 있습니다. 정도부사는 일반적으로 긍정형일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부정부사로 사용되는 부사는 뿌, 뿌가 됩니다. 뭐뭐뭐 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긍정형에서는요. 헌, 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매우 아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형용사술어문에 사용된 헌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마무리를 위한 하나의 습관적 표현이고 사전적인 역할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전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매우나 아주 라는 그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도의 느낌이 없습니다. 만약에 헌을 사용을 하지 않고 형용사술어문을 사용을 한다면 긍정형에서 헌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비교 혹은 대조의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헌이 매우 아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마무리하기 위한 하나의 습관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도부사로서 매우 아주 이런 느낌, 정도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많이 쓰이는 단어가 몇 개 가져가보면 정도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경우에는 정도부사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정도의 느낌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헌을 조금 강하게 읽으면 정도의 느낌, 매우 아주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습관적으로 문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문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의 마무리 역할을 할 때 헌이라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넣습니다. 형용사 수로문의 문장에서 我很聰明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똑똑하다 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문장과 아주 많다 라는 형용사와 샤오라는 적다 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위의 문장은 헌을 사용을 했고요. 밑에 문장은 형용사 앞에 이렇게 헌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의 문장은 문장의 마무리를 위한 하나의 습관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도의 느낌을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래의 문장은 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나 혹은 대조의 느낌을 가집니다. 여기 보면은 학생이라는 무리와 선생님이라는 무리를 나눠서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다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고 있는 문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이 워헌 청믹에서 헌이라는 단어를 빼고 사용을 해보면 워청믹이 되겠죠. 워청믹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나는 매우 똑똑하다 라는 매우라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워청믹이라고 쓴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나는 똑똑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떠어떠하다 뒤에 무슨 말할까 이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내지는 나는 누구누부보다 똑똑하다 해가지고 누구보다 라는 비교의 느낌을 말할 것만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워청믹 하면 비교의 느낌 혹은 대조의 느낌을 줍니다. 워헌 청믹이라고 해서 나는 매우 똑똑하다 아주 똑똑하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용사 수로문에 긍정형과 부정형과 의무문이 있는데 일반 의무문과 정반 의무문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정반 의무문은 바를 정자에 거꾸로 반 뒤집을 반자입니다. 여기 바르다 라는 것은 긍정형을 말합니다. 여기 뒤집는다 라는 것은 바른 것을 긍정형을 뒤집으면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정반 의무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긍정형과 부정형을 말할 줄 알면 정반 의무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형용사 수로문의 긍정형의 형태는 주어 헌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헌은 매우나 아주의 느낌이 없다 그랬죠. 문장을 마무리 지어주는 역할만 한다 그랬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가 형용사하다. 주어가 매우 형용사하다는 아니고 주어가 형용사하다 라고 해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정형일 때는 헌 자리에다가 뽀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뽀가 원래 성저인데 여기 뽀라고 발음을 할 때는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가 사성일 경우에 뽀라고 발음을 표기까지 고쳐줘야 됩니다. 그럼 해석은 주어가 형용사하지 않다 가 되겠죠. 또 일반 의무문은 일반 의무문이니까 가장 흔하게 쓰는 의무문의 형태인 마 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주어 형용사 마 라고 하면 주어가 형용사 합니까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정반 의무문은 주어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또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형용사는 긍정형이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뽀 형용사는 부정형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 여기에 반의 모습이 되어서 정반 의무문, 긍정과 부정형을 연이어주면 정반 의무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헝크알 타헝크알 그아이는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매우아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스럽다. 보정하면 타헝크알 그녀는 사랑스럽지 않다. 타헝크알 그녀는 사랑스럽나요? 타헝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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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이 사랑스럽다. 부크알 사랑스럽지 않다. 긍정형과 부정형을 붙여서 정반 의무문을 만든 것입니다. 형용사들을 가지고 와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하오 하오 좋다 안녕하다. 평안하다. 란 뜻이에요. 일반 의무문으로 그는 잘 지내니? 타허허허 타허허 정반 의무문 그는 잘 지내니? 못 지내니? 타허허 부하오 타허 부하오 그는 잘 지낸다. 긍정형 타헌 하오 타헌 하오 그는 잘 지내지 못한다. 타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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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망 망 바쁘다. 그녀는 바쁘니? 타망마 타망마 그녀는 바쁘니? 안 바쁘니? 타 망부망 그녀는 바쁘다 그녀는 바쁘지 않다 세 번째, 팡 팡, 뚱뚱하다 그는 뚱뚱하니 그는 뚱뚱하니 안 뚱뚱하니 그는 뚱뚱하다 그는 뚱뚱하지 않다 여기서 보면 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팡이 사성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정을 해줄 때 뽀가 이성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납부, 이성으로 성조를 변화시켰습니다 네 번째, 쇼 여의다, 마르다 그녀는 말랐니? 타 쇼 마? 그녀는 말랐니, 안 말랐니? 타 쇼 보쇼 타 쇼 보쇼 그녀는 말랐다 타 헌 쇼 타 헌 쇼 그녀는 마르지 않았다 타 보쇼 타 보쇼 다섯 번째, 레이 레이, 피곤하다 너는 피곤하니? 너는 피곤하니, 피곤하지 않니? 나는 피곤하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여섯 번째, 쿤 졸리다 너는 졸리니? 너는 졸리니? 너는 졸리니, 졸리지 않니? 너는 졸리니, 졸리지 않니? 나는 졸린다 워 헌 쿤 워 헌 쿤 나는 졸리지 않다 워 부 쿤 워 부 쿤 일곱 번째, 으 으 배고프다 너는 배고프니? 니 으 마? 니 으 마? 너는 배고프니, 배고프지 않니? 니 으 부 으 니 으 부 으 나는 배고프다 워 헌 으 워 헌 으 나는 배고프지 않다 워 부 으 워 부 으 여덟 번째, 크 크 목마르다, 갈증나다 너는 목이 마르니? 니 크 마? 니 크 마? 너는 목마르니, 목마르지 않니? 니 크 부 크 니 크 부 크 나는 목이 마르다 워 헌 크 워 헌 크 워 헌 크 나는 목마르지 않다 워 부 크 워 부 크 워 부 크 아홉 번째, 쑤이 쑤이, 쑤이, 잘생기다 그는 잘생겼니? 타 쑤이 마? 타 쑤이 마? 그는 잘생겼니, 안 잘생겼니? 타 쑤이 부 쑤이? 타 쑤이 부 쑤이? 타 쑤이 부 쑤이? 그는 잘생겼다 타 헌 쑤이? 타 헌 쑤이? 그는 잘생기지 않았다 타 부 쑤이? 타 부 쑤이? 타 부 쑤이? 4성 앞에서 2성 4성 앞에서 2성입니다 열 번째, 漂亮 예쁘다 그녀는 예쁘니? 她漂亮吗? 그녀는 예쁘니 안 예쁘니? 她漂亮不漂亮? 그녀는 예쁘다 她很漂亮 그녀는 예쁘지 않다 她不漂亮 她不漂亮 漂亮 앞에 不 漂亮 앞에 不 이성으로 변했습니다 열한 번째, 주어를 다른 걸로 대처를 해볼게요 韩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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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렵다 容易 쉽다 중국어는 어렵니 难으로 해 보겠습니다 韩语 난 마 韩语 난 마 중국어는 어렵니 안 어렵니? 韩语 난 뽀난 韩语 난 뽀난 중국어는 어렵다 韩语 헌 난 韩语 헌 난 중국어는 어렵지 않다 韩语 뽀난 韩语 韩语 뽀난 여기서 롱이 를 난 자리에 모두 다 넣고 바꾸면 중국어는 쉽니 중국어는 쉽니 쉽지 않니 중국어는 쉽다 중국어는 쉽지 않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중국어는 쉽니 한위 롱이 마 중국어는 쉽니 쉽지 않니 한위 롱이 뽀롱이 중국어는 쉽다 한위 헌 롱이 중국어는 쉽지 않다 한위 뽀롱이 열두 번째 단어 동시 동시 물건입니다 꼬이 꼬이 비싸다 편이 편이 싸다 입니다 꼬이 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선 문장을 만들게요 물건이 비싸니 똥시 꼬이 마 똥시 꼬이 마 물건이 비싸니 안 비싸니 똥시 꼬이 보 꼬이 똥시 꼬이 보 꼬이 물건이 비싸다 똥시 헝 꼬이 똥시 헝 꼬이 물건이 비싸지 않다 똥시 보 꼬이 똥시 보 꼬이 꼬이가 4성이기 때문에 부가 왔습니다 꼬이가 4성이기 때문에 부가 왔어요 자 그럼 여기 문장에도 꼬이가 들어가는 자리에 모두 다 비행위를 넣어보겠습니다 비행위를 하면은 반대 의미가 되겠죠 물건이 싼가요? 똥시 비행위마 물건이 싼가요? 싸지 않은가요? 똥시 비행위 부 비행위 자 여기서 비행위가 오면은 부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4성이 아니고 2성이니까 부는 4성으로 똥시 비행위 부 비행위 물건이 싸다 똥시 헝 비행위 물건이 싸지 않다 똥시 부 비행위 열세 번째 단어 이즈 이즈 옷 간증 간증 깨끗하다 짱 짱 더럽다 간증으로 문장을 만들게요 옷이 깨끗하니 이즈 간증마 옷이 깨끗하니 안 깨끗하니 이즈 간증 부 간증 이즈 간증 부 간증 옷이 깨끗하다 이즈 헝 간증 옷이 깨끗하지 않다 이즈 부 간증 이즈 부 간증 여기 문장도 간증이 들어가는 자리에 모두 다 짱 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은 더럽다 라는 의미를 줄 수가 있겠죠 옷이 더럽나요 이즈 짱 마 옷이 더럽나요 안 더럽나요 이즈 이즈 부 장 옷이 더럽습니다 이즈 한 장 옷이 더럽지 않습니다 이즈 부 장 이즈 열 네네 번째 이즈 이즈 날씨가 춥나요? 안 춥나요? 여기서 렁 3성이니까 부는 4성이 되어야 되겠죠 날씨가 춥다 날씨가 춥지 않다 열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타지야 그녀의 집 그녀 집입니다 멀다 찐 가깝다 왠을 가지고 문장을 우선 만들게요 그녀의 집이 뭐니? 타지야 왠마 그녀의 집은 멀어? 안 멀어? 타지야 왠포왠 타지야 왠포왠 그녀의 집은 멀다 타지야 헌왠 그녀의 집은 멀지 않다 타지야 포왠 왠 내 자리에 찐니라는 단어를 넣어서 또 한 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집이 가깝니? 타지야 찐마 그녀의 집이 가깝니? 안 가깝니? 타지야 찐보 찐 타지야 찐보 찐 그녀의 집은 가깝다 타지야 헌 찐 그녀의 집은 가깝지 않다 타지야 포찐 찐니 사성이니까 여기서는 보 가 돼야 되겠네요 타지야 포찐 오늘 형용사 수로문에 대해서 했는데 형용사 수로문에 나왔던 단어들을 모두 다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어 볼게요 똑똑하다 총믹 잘생기다 쇠 예쁘다 漂亮 사랑스럽다 귀엽다 좋다 평안하다 바쁘다 망 뚱뚱하다 팡 팡 마르다 여의다 쇼 쇼 피곤하다 렐 렐 졸리다 콘 콘 배고프다 으 으 목마르다 컵 컵 많다 뚜어 뚜어 적다 샤오 샤오 어렵다 어렵다 난 난 쉽다 용이 용이 비싸다 고이 고이 싸다 비애이 비애이 깨끗하다 깨끗하다 깐징 더럽다 장 장 덥다 르 르 춥다 렁 렁 렁 멀다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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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다 진 진 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이